카카님 K리그 성적 부진감독 팬들이 둘러싸고 인민재판을 욕하고 이런거 어떻게 잘못했죠 팬들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저는 항상 말하는데 팬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축구를 보고 즐기는 거 그래서 이게 내 팀이다 그러니까 내 팀이니까 내가 내 돈을 니네들이 밥 먹고 사니까 니네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일종의 지분을 요구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된 팬심이에요 그거는 본인들의 의교사를 개진시킬 수 있어요 여러 루트로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세력화해서 팬들끼리 엮어서 하는 거는 이민민주주의에요 이민민주주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벤투 관련된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만 만약에 감독의 성적 부진으로 마음에 안들면 감독을 니네가 하면 돼 팬들이 니네가 뽑아서 투표를 해서 뽑으라고 니네들이 근데 니네들이 구단 지분에 요구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주주 니네들의 생각 걔네들의 생각 우리가 티켓을 사줘서 니네가 내가 돈 내놓으러 밥을 먹고 사니 내가 나에게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니네가 1년 동안에 총 관중이 얼마나 들어와서 관중 수입으로 구단에 얼마 정도의 재정에 도움을 되는지를 뽑아서 그럴거면 구단 지분 전체 지분에서 니네 지분을 계산한 다음에 고기에 대한 만큼만 발언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웃긴 얘기 같지만 이게 왜 그러냐 축구팀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K리그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돈 싸움이었어요 옛날에도 왜 명문구단이 명문구단이냐 옛날에 바이올린 미넨이 왜 그렇게 많은 분데스리 컵을 들어올리고 바르셀로나마 레알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왜 그렇게 많은 컵을 들어올리고 했고 옛날에 리우풀이 왜 그렇게 많이 했냐 결국에는 재정이에요 프로팀은 좋은 재정이 있어야지 좋은 구단 시설을 갖추고 많은 팬들을 불러 모으고 그 팬들 티켓 가격을 합쳐서 선수들 월급을 줄 수 있고 감독 월급을 줄 수도 있는 있는 거고 중계로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아니면 구단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구단의 가치를 평가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받아서 선수를 사고 하는 거예요 재정 운영하는 거 근데 돈이 없으면 왜 8부 리그 팀이나 7부 리그 팀은 1부 리그 팀이 안 되느냐 8부 리그에 있는 팀은 그런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EPL에 영국에 만약에 8부 리그에 있는 9부 리그에 있는 팀이 하나 있어요 동네 축구 팀이 진짜 동네 축구 팀이에요 9부 리그 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느 날 만수르가 내 저 팀 하나 사가지고 기적을 한 만들어 보겠다 하고 하는 짓은 뭐예요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돈을 얼만큼 써야 되느냐 송수 사모는데 한 3천억 4천억을 쓰고 보통 9부 리그 이런 데 가면 관중서도 없는 경기장도 있어요 심지어 영국에 아마추어 팀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구장에 사람들 저기 와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 밖에서 구경하고 서서 구경하고 이런다고 그거를 우리 스타디움 죽겠다 그냥 지어 주는게 아니죠 어딘가에 땅을 빌려서 땅을 사거나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도 자기는 다 붙지 않아요 왜냐면 지어 놓으면 큰 시설물이 되면 그거 자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그게 소위 말하는 PF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거 그거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리고 다 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돈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감독풀 한번 보세요 리그 우승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감독풀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리그 우승에 도달하기 위한 국내 K리그 선수들의 수준 인제 프로랑 보시라고 그게 감독 탓인지 감독만 바꾸면 지금 예를 들면 성남FC에 과르디올라가 오면 1부 리그 올라갈 수는 있겠죠 1부 리그로 올라가면 과르디올라가 K리그를 해서 우승을 시킬려고 그러면 전북이나 울산 현대를 대상으로 K리그 우승을 시키려고 몇일이 걸릴지 몰라요 그거는 그 유명한 정정윤도 갔고 그 다음 김병수도 가고 이랜드 보세요 못 올라오는 거 이랜드가 초기에 돈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팬들도 감독한테 그렇게 대우를 하면 안 돼요 그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소위 말하는 그 촛불리 인민재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김재동이가 하는 얘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이 주권자하고 인민 민주주의를 하지 뭐할라 대의민주주의를 하나? 그 저기 성적부진팀들 팬들이 감독 저기 뭐지 뽑으라고 그 니네들이 돈 내 가지고 걔 월급 주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소 다 데려오라고 그 니네들 돈 주라고 돈 줄 생각이 있냐고 니네들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거를 어거지로 쓰는 애새끼들이 전부 다 하는 짓들이 보면